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마이클 조. 저는 지금 Iowa State University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저는 Viral Immunology를 주로 공부하고 제가 연구하는 것은 Virus Vaccine Development를 연구하고 있습니다. 주로 HIV-1 바이러스를 하지만은 메인 토픽은 Antigenic Variation을 어떻게 사용해서 백신을 만드냐를 연구하겠습니다. 스웨이 시일에서는 어떻게 포스트아웃 랩을 정하는가, 어떻게 어플라이 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.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.